하하하하 하하하하 따빵왕으로 불린다고 1대1 대포, 3대1, 4대1, 12대1까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진적이 없습니까? 그렇죠 12명이 차례대로 누웠어요 하하하하 탈락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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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졸업하고 눈물샘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아픈 게 뭔지도 모릅니다 하하하하 탈락 탈락 하하하하 하하하하 눈물샘이 마르면 안좋은건데 제가 고쳤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김경로 선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양래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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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너 눈물샘이UND 하하하하 노랑들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인ст 으하 하하하하 하하 탈락 가 whose 잠깐만, 이만초 가세요. 이만초. 근데 무조건 대부분 부었어. 이번에는 그냥 제대로 가겠습니다. 통과. 세다, 세다. 100% 때려보겠습니다. 이제 100% 갑니까? 100% 안 했어요, 지금. 남겨까지 한 70번. 남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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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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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라. 코피알, 코피알. 어? 코피알? 코피 없습니다. 땀머, 땀머. 땀머. 아니 근데 이거 잠깐만. 아까 한 거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 Д tema 경기 시작했던 타 west 통과. 아 근데! 몸이 아꺼나 수혜. 잠시오세요. 그럼 잠이 없어. 잠시오세요. 아시기 시작할까? 시작하겠습니다. 핏돌리기 비쥬얼 선수가 너무 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한테 기뜸을 하는 거에요 진짜 센 사람이 있는데 모셔보시죠 평소에 또는 맞아가지고 뭐 눈물 흘렸다거나 뭐 눈을 깜빡거렸다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난 한번도. 주작 없이 진짜 안합니다.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케이. 잠깐만요. 눈물. 눈물. 아니. 아니. 나를 심리 좀 하지 마세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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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어. 시빵이 형. 아니. 죄송합니다. 진짜. жеแ вик jury. 제ي therapy 원래 호수같은 눈 방울이고. 원래. 원래. 원래 그니까. 아 저 아버지도 안ünd어. 알.' 우리 백 안장님 공격하겠습니다. 오arett이 선이다. 강도 더 높여보겠습니다. 시간차가 아니고 너무 이렇게 떨구기 시작하다. 아니 근데 눈을 칠 끝 가보신다. 너무 이렇게 떨구기세요. 동갑. 와. 원래 호수가 안 돼. 야 잠깐만. 진짜 안 돼. 아니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통과. 왼손도 단련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왼손으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왼손으로요? 제가 최근에 단련을 많이 했어요. 한번 테스트 겸 실제로 격파가 되는지. 잠시만. 간지러워. 간지러워. 진짜 간지러워. 저를 살짝 보면서. 지금. 잠깐만. 간지러워. 이렇게 간지러워. 건드리는 척하면서 상처보이 지금 던졌어요. 탈락 탈락 탈락.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내가 정말 못 지겠어. 아 진짜. 아까 제가 왜 맞았냐면. 가만히 내려서 알죠. 응. 응. 더는 느낌 잘해 이거. 시청자님 알 거야. 야 무슨 소리야. 아 치지 마. 내가 치지 마. 내가 치지 마. 아 진짜 안 맞을 거야. 야 너무 복수심에 불타 걸려서. 직접은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홍조 선수를 볼 때마다. 자기도 응응거리고. 이거 안 되겠다. 나는 안 되겠다. 난 졌다. 나는 진짜. 그래서 팀매드 선수를 전부 다. 봤죠. 이분을 보는 순간. 그냥 깜짝 놀라. 그냥 끝났어요. 아. 보시죠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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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차 아린아. 박차 아린아. 박차. 박차. 누가 성공하시겠습니까? 제가 또 여기가. 보면은. 남들보다 굉장히 많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네요. 네. 조시 아닙니다. 진짜 센삼인가 없다. 아 진짜 쟤입니다 탈락 탈락 다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쎄게 때리지도 않았어요 나는 탈락 아니 아까 사실 근데 웃긴 얘기가 탈락 혹시 조금 당황해? 혹시 탈락입니까? 탈락 눈물이 날라고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사슴 눈망울이여가지고 좋았습니다 눈물이 나시는데? 오늘 괴집니까? 공격을 안하시고 그냥 양산까지 가시려고 내가 때리부르겠습니다 때리부르 아 배아파 통과 아 근데 이게 순위를 매기자면 살짝 배정수 관장님보다 더 아래 아 진짜 아 제가 원래 디펜스가 좋아 디펜스가 좋대요 주동주 선수가 풀파워로 오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아 진짜 끝내겠습니다 어 저 진짜 아닌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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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좌가 누구였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사실은 딱빵하는 내가 유명했거든? 아 진짜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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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이 아직도 아파. 와 진짜. 왜 자꾸 눈물을 흘리면서? 장난 아니야. 아직도 아프다고. 아니 아직도 아프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위험해. 딱 보면 도전자들이 점점 점점 몸집이 커졌거든요. 오늘은 좀 걱정인 게 저 사람은 아닙니다. 제 아직 다리도 지금 떨고 있고. 오 저거 뭐야 뭐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대료전 김강민입니다. 저는 손이 되게 작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건 편집이 너무 떨려요 진짜. PD님 진짜 이거는 너무 떨립니다. 제가 이거 양리님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사실 진짜 떨고 있습니다. 김강민 선수 따빵 세십니까? 이게 맞대결 해가지고 뭐. 약하다는 소리는 못 들은 거. 그럼 누가 먼저 판시했습니까? 저는 항상 그 도전자의 의견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니 뭐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알겠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와 진짜 아프다. 아 제가 사실 초면이라서 이게 너무 좀 불편했는데. 너무 불편하네요. 이 앞에 그 후에 이 사람이 저한테 무릎 꿇고. 욕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제가 많이 맞아봤어요. 근데 이거는. 회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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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초리를 맞는 거 같아. 아 눈물 봐봐 진짜. 너 형 진짜 안 우는 거 알지? 흐흐흐흐흫흐흐흐흐흐흐흫흐흐흫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앙нев어. 음지 파이터. 김 아프게님을 모셨습니다. 음지에서 돌아갔습니다. 딱밤 자신 있습니까? 아무게님. 저희 음지 쪽에서 딱밤 전투로는 제가 저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음지에서 딱밤 전투를 따로 하나요? 예예예. 제가 하는 음지 전투는 이제 뭐. 도끼로 이런 걸로 전투하는데. 왜 딱밤으로? 도끼 그런 거는 진짜. 아치들이 하는 거죠. 오리지널 아입니까? 오리지널 아니다 아입니까? 계약서 이런 건 안 쓰고 있네. 피를 흘려서 사망하거나 그랬을 때 뭐.. 땅집니다. 따빵 대결로 가시죠! 아 몸이 장난 아니다. 저는 진짜 저번에 말씀했지만 지금 이 목걸이가 이렇게 잘 누르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아직도 체육관에 뜨대기들 안 봤습니까? 아니 뜨대기들을 봤고 있는데 아 용접된다고 그만 좀 물어보이소. 누가 먼저 성공하시겠습니까? 나이가 혹시 어째 되시지? 가겠습니다. 통과. 아프긴 아파요. 통과. 방울은 좀 하죠, 방울은. 아니야 지금. 아까 땡초를 좀 먹고 왔는데 인자 매운 게 올라올 자 안경을 받았습니다 자 충격을 안경을 받았습니다 스카우트로 사용하면 됩니다 스카우트로 통과 와 세다 오 세다 눈이 오지 않나셨습니까? 눈이 살짝 스쳤어요 감이 왔어요 지금 아 진짜 세다 자 지금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은 정말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와هم 초록이 없어 복을 와이 견해를 와이하십니까 아니 병원에 오는 줄 알았습니다 목 목 달아질 뻔했네요 오 오 오 오 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시다. 와 이거 진짜 실컷하다. 감사합니다 얌전!